한글자막 by 한효정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8일 4,9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4월 28일 1,06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6월 8일 4억 6,121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2월 7일 1,269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대한전선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67.70%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507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216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29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31일 가장 많은 482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4월 1일 가장 많은 1,115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05%에서 약 2.5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2일 약 3.97% 최저 지분율은 2022년 3월 10일 약 1.3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5년 1조 대비 약 18.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94억원으로 2015년 280억 대비 약 40.5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98%입니다. 순이익은 약 289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683억 대비 약 142.3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45%입니다. 대한전선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81.71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100.03배에 비해 약 181.69%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6.1배이며 지난 2016년 4.57배에 비해 약 33.4%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2.04% ROE는 7.46%입니다. 대한전선의 시가총액은 2조 3,644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4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31위,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9,977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9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83위,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94억 6,21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75위, 코스피 종목 기준 334위,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289억 3,73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29위, 코스피 종목 기준 353위,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년간 대한전선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8월 6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 번에 계속 저가 많던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는 현재의 시골이 예측 주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우선 시골이 예측하는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아침이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는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지난 4월 6일에서 5일까지도 ез Kuahu